배달의 민족에서 가끔씩 시켜먹는 족발입니다. 막국수와 인물입니다. 기본 집반찬에 어리불젓도 러비스로 맛보기로 한 번 주는 곳이에요. 야채와 스블렛, 족발보상 반반을 시켜먹는데 오늘은 족발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. 족발은 반반 보다 간품으로 시켜먹을 적에 오히려 더 양도 많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대단히 맛있고 국내산 앞발만 이용해서 맛은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제가 직접 사용하고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맛있어요. 고기도 부드럽고 지금 이걸 보면 서비스로 주는 주옥밥입니다. 주옥밥도 대단히 맛있어요. 서비스로 그런게 맛나 싶어서 대단히 맛있게 해주시오겠습니다. 리뷰를 꼭 남겨야 겠죠. 대대 깔끔하고 되게 맛있게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그런거는 별로 하는 것들은 좋지 않아서 음식을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고 아 뭐 이렇게도 음식이 또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거 같이 이제 공유하고 영상 보시고 또 이렇게 식욕이 두드시면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맛도 별로 안 드시는 게 없는데 어.. 족발 이렇게 신으셔가지고 맛있는 저녁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요. 얼른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것도 마치겠습니다. 하늘만 수반디오 하세요.